명호아 시작하자! 해! 뭐야! 뭐야! 야 뭐 날려 뭐야! 명호아! 뭐야! 명호아! 수빈! 어떻게! 형 돈 주세요 그냥 빼내릴게 어떡해! 이거 곱볼수면 되겠어 어떡해! 안 돼! 빼내소! 알겠어! 굿모닝! 엇본이 지금 아침에 왔다. 어우 야 해지는 거 봐. 아 오늘부터 동물들이 새로 나왔어. 코끼리, 고릴라, 사자, 포백 100만 원. 사살 20만 원. 여러 명이서 잡아야 될 거 같은데? 가보자 가보자. 100레벨 쪽바라 먹고서 맛뽕빵 넣어놓고 와가지고 나 먹뽕밥이 넘쳐 이제. 어 나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삼식형? 아 나 이제 넣지마 나 이제 안 먹어 배불러. 와! 왜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뭐야! 야 다 맛뽕을.. 아 잠깐만 이거 나 이제 못 먹겠는데 배불러서 못 먹는데 이거? 엉겨놓고 없어야겠다. 삼식형 배가 불렀네 불렀어. 원형어선 탑시다 원형어선.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그거 엄청난 떡밥인가요 설마? 네네. 아 역시 이 와 바로 오자마자 족불의 상갈치를. 축하 축하. 고마이. 야 명훈아. 너 어제 비빔밥 100만 원 받았어? 어. 오늘 세금 큰일 났네 나 보니? 형 근데 이거 알아? 다음 주부터 50%고 지금 30%면 세일이야. 명훈아 근데 그거 알아? 사람들 다 절세하고 있는 거? 농부들은 박스채로 물물 교환해. 아 진짜? 어 그래서 아르바이트 쓰고 그 값을 박스로 지불하고. 명훈이가 1등 하겠네? 다음부터 절세 좀 해야겠는데 라고? 안 하면 바보라니까. 아 더럽게 살아야겠다. 명훈아 더럽게 아니죠? 똑똑하게 사는 거죠? 너무 세산물적을 몰랐다. 유 플리시. 되게 너 어리석었어 명훈. 스톱힛. 똑똑하게 살살고 스마트하게. 오케이? 스마트 정수. 근데 요새는 돈이 수렵이야. 솔직히 낚싯대 만들려고 시간 쓸 바에 그냥 나는 수렵해서 철커화 만들라고. 선물로 바꿔야겠다. 그물이랑 교배 물약 사가지고. 교배 해봤어 형 그거? 하려고. 말 매기려고. 여우랑. 아 여우랑 말을? 영훈아. 코끼리는 안되요. 여우 죽어요. 아 씨 씨 씨 씨. 심감병. 책은이 맞아야지. 그치? 맞긴 맞는데 이게. 쉐리님. 여기 있어요 여기. 맞습니다. 아 얘가 뭔가 좀 히드박스가 작긴 작다. 제발 제발 제발. 아아. 제발 제발 아 제가 검증을 위해 잠깐만요 10발 20발을 다 없겠었는데 얘가 안됩니다 안돼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쏴보겠습니다 네 자 3발 4발 5발 9발 5 20 아니 21 그러면 총 지금 거의 마흔 거의 50발 가까이 쏜건데 이건 진짜 100만원이잖아요 영사님 이거 너무 아프다 진짜 보사님 저 파산했습니다 아 오늘 확인해본 결과 아쉽게도 슴슴슴한 말씀 좋은 모험 드세요 아 이거 진짜 아 오지럽네요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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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제발 안돼 제발 안돼 제발 안돼 제발 아 아 아 이긴 병신 나이스 이긴 병신 아 다행이다 진짜 아 고맙습니다 제발 빨리 타보세요 빨리 살표 한번 타보겠습니다 보이시 오 눈 이쁘네 와 오 에메랄드 와 이쁘다 신발 빼야돼 이게 이래야 눈이 더 돋보여 오 속도 어때요? 오 괜찮은거 같은데요 속도도? 1호치가 1.5배 잖아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뵈 네 얼른 갚겠습니다 네 연락주세요 어 없어? 나 43발이면 돼? 서버 현장되면 애매할 것 같은데 휴방하든가 해서 무조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1호치다 야 1호치다 1호치 사자 저장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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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가기 어렵 기다려 나가 내가 자 봐봐 이 방 건너에 소환해 줄거야 어어어 물 건너 어헣 오 나 왔다 시발 일단 유인하자 우어어어 와 급습 뭐야 어어어어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땡 와 무빙을 피할 뻔했네 이 새끼 한 발 한 발이 딜러스다 지금 오케이 1대1 나이스 어? 뭐야? 남봉이 형 갑자기 이 새끼 없어졌어 밤 되니까 밤 되니까 자러 갔어 형 이거 뭐야 밤 되서 자러 간 게 아니라 디스톤 낸 거 같은데? 왓? 됐다 시발 나 일... 형 진짜 축하한다 명훈아 나 진짜 파사대 진짜 너만 안 해 너 시발 내 목소리 안 들려? 어? 저게 뭐지? 오케이 안 되면 카이팅 해줄게 오호 아 ㅈㄴ 아파. 아 씨발 대가리 깨졌다. 아 스폰킬 씨발 비상이다. 어딨어? 아 불토 3개 다 깠는데. 범은아. 어? 정말 멋있었다. 좋은 승부였어. 그것보다 이제 맛있게 됐다. 괜찮아. 이로치가 속도가 좀 빠르니까. 항상 조심하도록 하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어. 눈앞에서 사자가 사라졌어. 이로치 사자가. 오열했어? 아니 갑자기 없어지더라고. 제발 빚이 100만원이야. 이 개같은 세상 살아남아줄게. 명훈아. 어? 길긴 가죽 6개만 팔아져. 여섯 개. 와! 야! 이가 족간지나는데 이거? 까.. 까지나 형? 하늘색 뭐냐 이거? 까지나지! 설표! 아 진짜 존나 간지나. 나 오빠 안하는 거 알지? 이로치 표범! 어떤데? 역시 턱신. 이거거든. 이거거든. 안 되겠다 형. 나 너무 슬펐는데 형이 반응을 보고 지금 자랑하고 올게. 자랑해 진짜 그거 존나 간지나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돌고 와. 오케이. 에헴. 에헴. 잠순가? 에헴. 어? 드디어 봤구나. 채팅으로 리액션 부탁할게. 들린다 들려. 들린다. 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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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표라고? 어 나 타볼래. 타보면 안 돼? 어 타볼래? 어 나 타볼만 타볼래. 야 훈훈아 저거 뭐야? 멋있다. 뭐야 이거 어때? 보여? 형 타볼래 형도? 너무 소스러운 덴데라서 안 될 거 같았나. 아이 무슨 소리야 형 이거. 훈훈아 너가 타면 안 먹어. 어 내가? 오케이 오케이. 헐트야 뭔데? 이거 뭐야? 아니 오자마자 비팅 뭐야? 별거 아니야 이거. 전섭에 하나밖에 없어. 전섭에 하나밖에 없어. 아 전섭에 하나밖에 없는데 별거 아니라고? 아 표프 워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표프 워 아니야 이거. 펄프야 가자. 이야 멋있다. 아 다 풀렸어 이제. 아 행복해. 아 나 진짜 이렇게 멘탈이 치유가 되긴 되는구나. 아 씨발 이거 보니까 지금 잠깐 현실로 돌아오고. 아 이게 뭐냐 진짜. 너무 많이 멀었어. 명훈아 콧불소 잡는 종 도와줄래? 정숙 형. 명훈아 명훈아 잠깐만 조심해. 어? 뭐야? 가다랐어 내가 지금. 뭐야 이거. 여기 위에. 여기 이리 와봐. 작전해야 이리 와봐.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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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아 아니 씨. 아하. 왜 셀떠 설치해. 우리 둘이 동시에 죽으면 안 돼. 이 새끼가 공격이 좋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기엔 밑으로 가서. 사방에 뚫려 있어. 서로 막 쏘면서. 여기 봐봐. 그래서 이 새끼가. 음파 같은 걸 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알겠어. 그거 피할 준비해. 칸불소 가자. 이거 한 30분 깎았어. 아니 오자마자 저 온다 웃겼다 보이지만. 집을 지어줬어 무슨 애완동물이야. 사람들이 나 왜 멋봉리 안하고 주탈쿤 아니. 하하하하하하. 명아 시작하자. 한다. 인식한다. 어? 어? 총이 왜. 어 막혔는데 총이. 형 아니면. 위에서 쏠. 한 칸 더 깔까? 형 위에서 쏠래? 내가 여기 있을게. 해봐. 오케이. 됐어. 된다 된다. 됐어 오케이. 해. 뭐야. 뭐야. 된다 된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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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지 너. 안 죽었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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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날려. 야 뭐 날려 뭐야. 명아. 뭐야. 죽으면 안돼 명아 죽으면 안돼. 아 분명하고 있어요. 괜찮아 할만해. 형 근데 패턴 단순해. 패턴 단순해. 움직여. 형. 아니 뭐. 하하하하하. 안돼. 형 도수 형 그냥 빼낼게. 어떡해. 이거 곧볼수면 되겠어. 어떡해. 가자. 무빙한다 무빙하는 중. 무빙하는 중. 나도 지금 무빙하면서 피하고 있어. 일단 피하고 있어. 한 번 더. 안돼요. 리블 안돼요. 하하하. 형. 무빙. 안돼. 으아아아아아 clean. 뉴 generation. maar nada. teng Glassman. Is it gonna run? 위에서 진행하고 있어. 너가 내가 내가 그걸 직접 차림을 mentioned them. 아 쉿나 봐. 아 쉬 무서워. 천천히 해 오케이. 내가 올imizan. three to one moving. 아니에요 동섭이여. 크핵. 아하하하하. guest for the знаком을 진짜 먹었어. 껌 experience voorla 왔어. 명敬ебra. 정숙이 형! 챙겨 챙겨 빤스 입어! 형 잠깐만 미안한데 사망이 너무 많아서 맵이 어저어서 지울게 좀 나 지금 애지 오브 투모로우 찍었거든? 잠시만? 어... 캉크루즈 17번 부활 할 수 있어요 갑시다! 명훈아! 어? 조이기 들어갔어! 코뿌추 조이기! 다 조여놨어! 이제 코뿌추 조이기 빈톤 없다 이거! 준비 완료! 간다! 3! 2! 1! 1! 2! 1! 1! 1! 3! 1! 3! 당전 중 당전 중 왜 안받지? 자사! 버스피! 버스피! 오! 오케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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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 1! 1! 1! 1! 아~~ 이게 맞을 때야~~ 명호야 지렸다! 좋았다~~ 명호야 이거! 이거 다 먹어! 이거랑 이거 이거! 송곳니 이거! 낚시 떼고 저거 하나를 철커야! 그렇게 써? 나이스~~ 지렸구요~~ 깔끔했다! 너무 좋아요~~ 이대로만 가자 나이스~~ 헉! 그리다 가두면 되잖아 그냥 못나오게 점프 못하게 아~~ 여기 흙이 있어야 되는데 해보자! 고! 어어어! 뭐야! 야야야야! 아 뭐야! 어 뭐야 시발 이게 수렴이지! 도파밍 어 시발 어 시발 말이! 아 마! 아니 말이! 야 여기 평지전 하자! 제가 다음에 만나면은 나왔다 아우 쉣! 오케이! 이게 이렇지 말이다 이 새끼야 뭐해! 제발 시발 뭐야 와 가자! 시발 나도! 나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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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아아아악 10번! 드디어! 이 백남아! 명훈아! 남봉이 형!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끼리를 잡으셨군요. 마을 코끼리를 가지고 오시면 바로 보상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오늘 진짜 인간생니다. 여러분이 독일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갑니다. 파도록 하자! 오셨습니까? 마을의 수호자씨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맛봉리를 지키는 정의의 손에 여기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여기 일단 우선 권상금 드리겠습니다. 우와! 백만 골드! 이것도 이름 멋있거든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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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이거 한 번 우클릭 해보시겠어요? 오! 뭐야! 남만전사다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남만전사. 고마워 형! 또 잡으러 간다! 소환술. 와 명훈아! 뭐냐 이거? 울지 형! 다녀왔어. 지랍다. 야 뭐야 이거? 총 쏟아! 총 쏟아본 거야? 어... 카이팅... 카이팅 오지게 했어? 축하해준 내 뽁지도. 뭐지? 일로와. 둘 다 일로와. 예라이 기본이다. 오 마이! 예라이 기본이다. 맞아! 명훈아! 코끼리 축하해! 여미! 축하해! 축하해! 그럼 나는 이만... 왔어. 아니... 명훈아. 나 제기호 좀 빌려줘. 나 지금 콧불 속아. 이거 너무 커가지고 못 들어가. 일로와. 가자. 불러오케이. 잡을만해. 얘도 그냥 유도하면 잡을만해. 잡밥이야. 500x5 500x5 형 나한테 어그로 계속 끌려있거든. 형이 그물총 장전해? 어... 한 번만 더 때려봐. 불러치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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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한 번만 더 할게 내가. 됐어. 됐어. 으악! 치료해봐. 치료해봐. 아니... 너만 이 새끼가!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잡밥이네 이거. 아니 명훈아 너... 지렸는데? 형 나 코끼리 솔프라고 왔어. 든든하다 우리 영채! 우리 영채 잘한다! 경축 드리옵니다. 이거덜! 이거덜! 마을 민원실로 가져오시면 조상과 칭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사옵니다. 아니 너 뿔대장구 존나 느낌 없긴 했어. 무슨 틀닥도 아니고. 우리 파티로 이름 달아달라고 하자. 좋다. 어떤데? 좋다 형. 형 우리 형 칭호는 바꿔. 어 칭호는 바꿀게. 턱 칸으로 해주시죠. 턱 칸이요? 턱앤 칸. 턱앤 칸. 턱앤 칸. 좋았다 형. 준비됐어? 칸? 준비됐어? 턱! 그러지! 고릴라 포획하신거 확인됐구요. 어? 어? 아하하하하. 저 남북식 저거... 제 이름은... 아하하하하. 쟤가 밝으라고! 쟤가 밝으라고! 쟤가 밝으라고! 쟤가 밝으라고! 먹어줘서 있자고 했어요! 고릴라를 최초로 포획? 아니면 사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의 이름은? 바로... 숭림여차 뭐야! 숭림여차입니다. 형 바꾸자. 뿔대장구. 뿔 모장구보다 나. 뿔 모장구보다 난데? 야 먹어라. 니가 골드 먹어라. 형 반반해야지. 이거 비가 쎄야. 어? 우리? 반반해. 같이 잡았는데. 착해? 그래. 명을 착해. 어휴. 좋았다 형. 이거지! 이거지! 완벽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지? 이거지? 뭐지? 뽀 뽀 뭐지? 감사합니다.